니 자꾸 뭘 먹는데 살이 왜 계속 쬐는데 그리고 노출콘크리트 공법이냐고 묻는 분들 있다 그냥 벽지에 두가지 회색 발라지거든 이번엔 세게 잡지 말고 약지랑 새끼 철봉에 걸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수직으로 데리고 등 슬쩍슬쩍 말리는데 다친다 가슴 펴라 0.5키로씩 증량된 3키로 중량 뭔데 어허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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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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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